박을게요. 이거 드라이브야? 힘 힘 힘! 최대한 왼쪽을, 오른쪽이랑 같이 하게끔 스윙이나 이런게 왼쪽이 잘가 오른쪽은 스윙이 여기서 탁 스냅이 잘 먹히는데 왼쪽은 일단 나갈 때부터 스윙이 완전 빠져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추나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 툭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툭 세게 치는게 아니라 날카롭게 일단 깔고 넘기고 이제 다음거 봐야 되는데 여기서 세게 치려고 여기서부터 시작 나갈 때부터 스윙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스윙이 뭔가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왼쪽은 이렇게 되니까 느낌이 다른거지 백만 해볼게요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맞으면 안돼요 그렇게 맞으면 안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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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이게 원래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움직임까지 빨리하면 이게 움직임이 빠른데 힘까지 세면은 아까처럼 저렇게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더 빨리하면 더 컨트롤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빨리 갔는데 빨리 치면 당연히 아웃나죠 지금처럼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빨리 가고 여기서 좀 툭하면 이게 이 힘을 받아서 그냥 툭 쳐도 그냥 강하게 정확하게 한 저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래서 움직임도 움직임도 크고 이제 힘도 세니까 이게 다 더 컨트롤을 한 아예 더 밑으로 치면서 컨트롤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완전 좋은 득점인데 생각없이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면은 다 아웃 자 유리한 고지에 딱 몰아놨는데도 다 실수야 다 아웃나는거죠 지금처럼 아니면은 그냥 그냥 보고 툭 하고 툭 그냥 이렇게 하던거 아니면은 진짜 빨리 가고 좀 컨트롤 할건지 이거 판단하는 자기 본인이 딱 칠건지 짧게 칠건지 파트너가 앞에 있을때 뒤에 어떻게 서있어요 네 거기서 해보세요 다리가 다리에 몸이 갇혀야돼 몸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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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다 지어떤 괜찮아요 지금까지 방전까지는 근데 그 전 거는 완전 한번 영상을 보면 이게 빼기 빼기 스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스윙이 아니 시작이 오른쪽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왼쪽은 일단 힘이 원래 있는데도 더 세게 치려고 하니까 더 스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툭만 쳐도 날카롭게 가요 여기서 이렇게 툭 그냥 가볍게 딱 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스피드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실점을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다 따진다 다 따진다 다 따진다 다 따진다 다 쓰여 다 Mediterray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